아쉽뿐 아쉽뿐 하지만 자전거는 라이딩을 하면 된다는 점 자전거는 라이딩을 못한다는 점 간다 아쉬운데 아웃발로 가능한가 자전거는 여러분 이렇게 위험합니다 자전거에 차가 붙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면 제가 그랬어요 자전거는 사람이 오면 나무 뒤에 세워야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바퀴 하나가 오렌지로 변했으니까 빨간차로 바꿔주시고 호호 호호 아왜 쫓아오지마 야 나 고수야 너 생각해서 오지 말라고 하는거야 진짜 너 죽인다 자 인트로는 꼬마순위 이제 제대로 합시다 랭랭 아 이게 진 아 진짜 항상 아무리 차를 박아도 나는 저렇게 안되던데 내가 딱 보여줄게 진짜 차가 안돼 요즘엔 차가 잘 안밀리거든 예전처럼 근데 방금은 차 딱 머리 쪽으로 밀어가지고 쭉 밀린듯 발소리가 내 머리 위에 한 명밖에 안들리는데 발소리가 내 머리 위에 한 명밖에 안들리는데 쟤 총 뭐였을까 끈기가 없는 사람이 가는거야 그게 나야 뭐 죽으면 다음판 하면 되지 그치? 친구야 밀하면 또 돌려 아 다른 애 죽여 방금 내가 푸시 간거 내가 벡터 하나 믿고 간거야 근접의 두번째 체감 샷건 다음으로 체감 얘가 샷건이었으면 그냥 나는 그냥 죽긴 했는데 뭔가 샷건은 아닐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좀 알려줘야겠다 언니한테 라따뚜이 농장을 좀 알려주고 좀 알려주고 누구세요? 혹시 파밍 많이 하셨나요? 아 그렇게 총을 다 쏘면 제가 차로 칠건데? 꺄아 꺄아 이거 차 안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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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아 살려달려 어디지? 한대 까비 아쉬울 뿐 백터 총알이 없네 내가 아무도 얘기 안해줬네 아 근데 또 뭐고 써야돼? 아 이건 좀 그런데 아버지 새 딸의 아버지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 모르나? 쟤? 분명히 방금 내 첫소리 들었는데 네명히 방금 내 새벽에 도움말 그 사람은 며정 대체위 이리와 이리와 하나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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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전파를 복수를 한 것 같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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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주세요 아휴 깜짝이야 이게 쌀이지 이호 와 여기저기 있는건 상상도 못했다 그치 와 뭐야 서클 뭐야? 아래야? 헐 오랜만에 섬자 기장 슥슥 기름도 오네 이거 내려가야겠지? 어디로 건너 내려가야되나 이거 어디로 마지막에 잡히려나 훅 좋다 여기서 스타트 아 진다 오호 열일곱명 서클 한번 더 줄었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위험하다 과연 나쁘지 않은데 아예 아싸리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라든지 쇼퍼카 쟤를 슈퍼 오그로로 끌고 따라가자 그 위에 있던 애는 나를 안 보고 쟤를 볼 테니까 와 뭐야 식생이 있었어? 다시 들어가 아 무서웠어 아 놀래라 태우소도 있었는데 이렇게 셋 중에 누가 죽은 걸까 핵각도 봐야 되는데 방금 총 쏴서 노란 핀도 나를 알 텐데 쟤 죽여놓으면 최대 편하겠다 삼뚝이야 저거 뒷각통상 조심 아깝다 저거 잡았으면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제발 너에게 닫기를 아 안돼 쟤도 한다 나한테 나에게 닫기를 야 너 내가 도와줬는데도 지냐 가보야 아 위에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치 영 불편한데 얘만 잡아도 편할텐데 지졌냐 한명이 어딜까 아 어그 거지같은 총 한명이 어디지 이거 엄폐같지 않아 엄폐 내가 웃기고 싸우는게 맞냐 뭔가 여기가 유력한거 같기도 한데 얘가 있었으면 얘를 쏘지 않을까 싶어서 아래가 있을거 같은데 방금 사람이었나 여기 수류탄이 없어가지고 안걸리는게 좋아 와 어떻게 이렇게 아예 힌트도 안줄수가 있지 지사한 자식 잠시만 잠시만 지사한 자식 지사한 자식 어떻게 가는건가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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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죽어야지 빠염 지지 오늘도 이렇게 치킨을 먹어버리는 곱부짱 곱부짱 어그 어그 쓰지마세요 이 총 절대 안씁니다 이런느낌 아픈으로 절대 안씁니다 아니야 이제 변자님이 알아서 하시는걸 아픈 이럴 어그 예